선관위의 가족 체형 비리 얘기는 사실 몇 해 전부터 불거졌던 꽤 오래된 이슈였는데 오늘 감사원이 이 체형 비리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놨습니다. 일단 작년 당사자들의 말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빠 찬스를 졌다고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당 책임을 져야죠. 오빈이라고도 유근수지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 책임은 전부 다 자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취직을 하나? 이 패밀리 비즈니스야?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분 검찰에 수사 의뢰하십시오. 지금 특별심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관위 자체적으로 하는 특별감사 아무 소용도 없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틀림없이 자체적으로 조직 내 선관위에서는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자제를 면접평가표 조작했다. 2018년에 채용된 송범석 전 차장의 가족 비공개 채용했다. 김세현 전 사무총장은 인원 배정과 면접 등 특혜. 일단 이러한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김세현 전 사무총장 얘기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실 텐데 최병욱 의원님. 아예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을 직원들은 세 자라고 불렀네요. 세 자. 그러니까 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사실은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 일반 공무원이었는데 그 사람의 선관위로, 그 다음에 인천시 선관위로, 중앙선관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인사이동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직원들은 세 자다 이렇게 약간 조롱조롱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없는 자리를 만들고 비공개로 하고 아니면 또 그 사람을 뽑을 때 면접 직원들을 자기 전부 아는 사람들로 하고 뭐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다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감사원의 감사라는 거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하고 좀 달라서 일정한 정도로 조사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27명을 대검에 감사원이 고발을 했거든요. 이뿐만 아니고 이제 수사 자료까지 요청한 걸 따지면 49명까지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아마 검찰이 보다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독립기관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그동안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고인물처럼 계속 썩어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본격적인 미스를 들이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아들이 세 자라는 건 아버지는 왕이라는 거잖아요. 왕으로 모신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저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도 문제지만요. 이미 그럼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에서 특혜를 주고 여러 가지 행태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저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취업 가운데서 또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근무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조사가 다 끝나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저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세 명 중 두 명이 전 사무총장의 아들에게 만점을 줬고 세 자. 그래서 저도 뭐 저희도 여기 다 직장 생활을 해보셔야 하시겠지만 아무리 뭐 특정 굴지의 기업이라도 세 자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는데 최 교수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감사원이 드러낸 결과 중에 하나 뭐냐면 8년간 자기 스스로 결제해서 허위병원 가 내고 무단 결근하면서 170일 해외여행 가고 근무 중에 로스쿨 다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눈과 특혜를 주고 눈과 봐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기 부모나 자기 관계된 사람이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도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규제를 받지 않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특혜죠, 특혜. 이런 특혜를 어떻게 보조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면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관위라면 이게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정하게,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관에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다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사는 일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명확하게 얼마나 큰 처벌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막 잠깐 볼까요? 감사원 생활 24년 중에 이런 건 처음이라는 감사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바로 직전 그 자막에는 충격적이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저희도 충격적입니다. 글쎄요, 세자라고 불렀다는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감사원의 자녀 채용비리 전횡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댓글을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총대 매고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없네요 했는데 나가겠다는 의중을 표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의원 저격한 얘기도 있고요. 제발 국민을 아무데나 갖다 붙지 마세요. 라고 하셨고요. 북한은 당에서 공개적으로 원색비라난다. 연예인이 개인 발언을 왜 못하게 하냐라고 하셨습니다. 나훈아 씨 응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은퇴 여부는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댓글 4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역시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와 그의 발언이 뜨거운 이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